미치 못할 뿐이니까 어! 아빠! 하나, 둘 2019년 6월 11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이고 싶다 가자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미 오늘 조용히 갑시다 오늘 조용히 갑시다 도와라 깜짝이야 조용히 갑시다 누구야? 시절대venth 시절대말라 시절대말라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 ㅅㅂ 아.. 깜짝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뭘 만졌는데? 뭘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뭘 만졌지? 잠시만 잠시만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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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그 이전에 먹었던 건데 여기있어 뭐야 이거? 뭐야? 지금 나 데리고 장난가는거야? 혹시 내 얘기 듣고있어? 잠깐만 이거 뭐야? 누구야? 누구 있어? 누구 있냐고라.. 아니.. 비쳐드리고.. 문 뒤에도 비쳐드리고.. 다 비쳐드리고 도망가.. 도망 이제! 이제 도망! 이제 도망! 이렇게 들려.. 시 mer.. 일부러 나를 노렸지? 일부러 나 노렸지? 일부러 나 노렸지? 내 뚝배기 깨려고.. 일부러 나도 그랬지..? 내 뚜껑이 깨려고.. 아 진짜.. 힘 빠져 죽겠다.. 감정자.. 호들갑? 호들갑이라고 생각해도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 호들갑이라도 뭐든 마음대로 생각해 알았어? 믿기 싫은 걸 믿지 말고 믿고 싶은 건 믿겠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그랬으니까 뭘 증명을 시켜줘도 믿지 못할 뿐이니까 믿지 못할 뿐이니까 누구야? 누구야? 누가 감히 나한테 장난을 치냐? 누가 감히 나한테 장난을 치냐? 누구야? 누구? Americas 부터 해들 부터 chor 힝힝힝힝 힝힝힝 힝힝힝 causes MARKO 에 띠τη 잠시만요 하.. 아.. 여러분은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거야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수영장에서 옷이 몸에 착 달라붙지 나는 바싹 젖어있는 살이 탱탱 뿐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옷이 몸에 탁 달라붙어 있는데 한쪽 팔이 비어있었어 옷이 그대로 덜렁덜렁거렸어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알지 옷이 하나하나가 아예 덜렁덜렁거렸어 나는 봤어 하지마라니까 진짜 하지마라니까 진짜 짜증나네 진짜 하지마라니까요 나한테 하실말씀 있지? 몸이 불편하시죠? 나한테 하실말이 나에게 많을 것 같소 나한테 하실말이 많을 것 같소 어디있소? 넷 더 이상해 뭘 하는거야?!? 어디있어? 거기 있어? 너 뒤에 있다? 잠시만요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잠깐만 일부러 내 체력 빼려고 그러는구나 일부러 내 체력 빼려고 그러지 일부러 내 체력 빼려고 그러지 일부러 내 체력 빼려고 시청자분들 오해 없게 만들란 말이야 이 새끼야! 빨리 낚싯줄 찾아 뭐야? 시청자분들 오해 없게 만들어 잘했어 이 코리 잘했어 이 코리,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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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나를 보고.. 아.. 진짜 들어가봐!!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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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지저됐소 나는.. 당신의 모습을 봤소 내 주위를 자꾸 서성이면서 뭔 얘기는 하고 싶어 하는데 선뜻 얘기를 꺼내기가 그렇지라 그래서 내 몸을 빌리려고 해요 지금 내 몸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라.. 내가 그쪽의 고통과 슬픔을 알 수는 없겠지라 팔 한쪽은 왜 그러십니까?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뭡니까? 뭡니까? 교통사고로..? 근데 몇 살이에요? 왜? 마음같지 않아 보이는데.. 나 마음..? 젊어 보이는데..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그러신 것 같소 본인의 그런 모습이 본인이 조금 보여주기가 그렇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숨어만 다니면서 왜 갑자기 한숨을 쉬어? 그 한복에는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어?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괜찮은데.. 지금.. 방폭이 됐잖아 여러분들.. 지금 사라졌어요 기운이..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가까이 있었거든요 지금 방폭이 됐을 때는.. 제가 빨리 켰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지금 현재 사라졌어요 한복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려나 모르겠어요 한복 얘기를 물어보니까.. 한숨을 쉬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어.. 구독!